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귀여운 루돌프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. 오른쪽 색종이를 조금만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. 이 가장자리가 일자선이 되도록 해주세요. 반대쪽도 방금 접었던 것과 비슷한 크기로 접어 올립니다. 뒤집어주면 루돌프 얼굴 완성이에요. 루돌프의 뿔을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루돌프 뿔 모양을 그린 후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. 그러면 같은 모양 두 장이 나옵니다. 아래쪽에 풀칠하고 루돌프를 뒤집어서 위쪽에 붙여주세요. 다시 뒤집어준 후 루돌프 얼굴 예쁘게 꾸며 볼게요. 빨간색 종이 뒷면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오린 후 붙여줍니다. 하얀색 스티커를 이용해 눈동자를 붙여주고 색연필로 꾸며주면 완성입니다. 1 10 11 13 13 16 한글자막 by 한효정